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BMW 측의 주장과 달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의 설계상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MW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개월 동안 BMW가 제출한 자료 검증과 현장 조사, 엔진 시험 등을 통해 BMW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BMW 차량 화재는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가 맞지만 BMW 측의 주장처럼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BMW가 차량 결함을 2년여 전부터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술 분석 자료도 지연 제출하는 등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으며 특히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